오는 9월 2일과 3일, TVN 티빙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의 3회와 4회의 배우 변호석이 특별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출연 결정은 과거에 함께 작업했던 피디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신민아가 연기하는 손혜영이 미혼 여성은 회사 공모에서 1등이 될 수 없다는 소문에 휘말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청혼을 거쳐 마침내 나타난 인물은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 김영대, 김지옥 역, 로. 신민아 앞에 턱시도를 입고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김영대의 예상치 못한 매력과 반전 매력에 신민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아가 편의점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영대가 아닌 또 다른 알바생, 즉 변호석과 마주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손에 젤리를 가득 쥐고 계산대로 향하던 신민아는 자신이 기대했던 알바생이 아닌 변호석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에 변호석도 당황한 표정으로 신민아를 바라보며,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변호석의 이번 특별출연은 단순한 우정출연을 넘어서, 과거 함께 작업했던 김정식 감독과의 깊은 의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식 감독과는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함께 작업한 인연이 있었고, 이번 출연을 통해 두 사람의 끈끈한 유대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출연에는 김혜숙, 이승준, 김기두, 김정은, 이중욱 등도 함께 출연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드라마 제작진은 바쁜 스케줄과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정출연을 결정해준 배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비록 짧은 등장일지라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배우들의 활약을 기대해달라 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우석은 이번 특별출연 외에도 과거 여러 차례 동료 배우들과의 의리를 보여주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TV엔 드라마 선지없고, 티어를 통해 최고의 대세남으로 자리매김한 변우석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료 배우 김혜윤, 해리, 홍석천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깜짝 출연하며, 의리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변우석은 해리와 함께 출연했던 KBS 이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의 인연으로 해리의 유튜브 채널, 헤레스 클러브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로 활동하던 시절, 홍석천의 너는 얼굴이 배우상이니까 꼭 배우해라라는 조언을 받고, 그의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석천은 변우석이 모델로 데뷔할 때부터 연기자가 되면 너무 좋은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제 각막이 아직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 기쁘다.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고 착한 인성까지 갖춘 제 동생, 변우석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는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